전국 검토관의 신사부를 찾으러 왔는데요. 지금은 인천 주안 전국 검토관의 이웃선 관장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지금 가시죠. 이제 가볼까요? 가시죠. 모르는 감기롭죠. 여기는 bgm도 나와요. 다 내려가시죠. 사진 보이시나요? 저희도 곧 이런 날이 올게요. 바로 신발장부터 준비되는데 제가 한 번. 잘 들어가요. 안 틀어놨어 안 틀어놨어. 제가 그렇게 한 번 할 때. 오 문이 다지면 문이 다지면. 저는 이 시대니까 검도를 잘하는 한 시대에 담당. 담당. 한 시대 동안 검도라는 사실. 많이 먹고 싶지 않아요. 준비될 검도란. 공기청정. 이게 제일 좋아요. 이런 것만 찍어주세요. 저희가 이제 바꿀 겁니다. 저도 나갈 거예요. 여기서 다. 죽도 먹고 마는데. 너무 부러운데요. 죽도 바신데요? 우리도 이렇게. 꼼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저희 도장은. 통통 벗단 말이에요. 저희 도와요. 빡쳤잖아요. 오랜만에 또 텅텅 비었지. 근데 저희는 개관하는 집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과장님 경우도 피해야죠. 부족해요. 아 그리고 여기가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바닥이 마음가 아니에요. 조금 애기들을 위한 바닥인 것 같아서. 발수도 되게. 브린치나 좀. 이렇게 나오는. 되게 마음바닥만이 봐가지고. 저희도 좀 이걸. 자 오늘은 방금 도장을 지켜봤는데요. 지금 도장을 둘러보니까. 깃발도 있고.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자 일단 그 도장에 왔으니까. 네. 관장님을 모셔야겠고요. 하나 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대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미추홀구 주안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공도관 관장. 저는 인천에 있는. 상인천 중학교. 공도부를 나와서. 인천고등학교. 공도부로 진학을 해서. 또 인천에 있는. 인천전문대학교. 예전에는 최전이라고. 인천이라고 불렀었는데. 임재구 관장이란 동기고요. 거기에 좀 졸업을 하고. 성원전을 하다가. 공도장이 있은지는.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인수받아서 한지는. 2017년에 이제. 6년 정도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원은 6명. 네. 6명 정도 있었는데. 거의 100명 정도 이렇게. 관원을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관원은 7,80명 정도. 이렇게. 관원을 다시 열심히. 공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관원이 적었다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홍보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했던 홍보는. 검도복을 입고. 학교도 가고. 만트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네. 그냥. 검도복을 입고. 주위에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일상복처럼. 네. 일상복처럼.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 않지 않지만. 좀 어색하고. 하지만.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하면서. 이런. 이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저거 입고 돌아다녔는데. 전 못 돌아다녔요. 다. 다. 지금 계속 결과를 이루시고 계신데. 그러면 혹시 수상 경력 어떻게 되신지 물어볼까요? 물론 선수를 하면. 뭐 수상은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문재국 현장이랑 같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1학년 때. 전국체전 선명을 했던 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나네. 엄청 대단한 대입. 그렇죠. 검도 중에서는. 전국. 1학년 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분은 이제. 4학년에 오셨는데. 2학년이 선명을 한다는 건. 건더기가 뒤집힐. 네. 좀 큰. 그런 일이죠. 그렇죠. 충만 나오려면. 그게 제일 가장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오비전 인터넷에 추봤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제가. 친구 하나가 있는데. 무슨 막. 개인전하고 다투나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선수 생활을 하니까. 혹시나 그렇게. 육수업 하시는데. 비법이라든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육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 스파입니다. 공부장이 잘 되는데. 어. 일단은. 아이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를. 붙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린아이들이랑. 재미있게. 수업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실력이 또. 늘기도 하고. 힘들게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고. 실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은. 선수로 육성을 합니다. 상인천중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또 열심히 운동하고. 저녁에는. 여기서 저녁도. 호흡수로 또 열심히. 보관 업무로. 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가 처음으로 터진다면. 배결 신청. 해도 됩니까? 애기들끼리. 그럼요. 언제든지. 확인. 저희가 일단. 원토대로 가져와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언제나 여기서. 검도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즐겁게. 또. 검도를 알리는 게. 목표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이들과. 또 성인들과. 같이 하는 게 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즐겁게. 검도를. 쭉. 이어갈 수 있고. 항상 열심히.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신지. 많지만.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여기 한. 죽어서. 그냥 싸우니까. 저 한. 2층 정도로. 네. 주한력이랑 간섭력이랑. 여기가 좀. 차이기도 하고.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운동 끝 하면은. 솔직히. 이 직장에서. 그냥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기서 제일. 맙집이 없이 있나. 나. 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운동을 끝나고 나면. 시원한 맥주장도 당기고. 치킨도 당기면. 바로 1층에 또 이제. 교촌치킨이라고 또 있거든요. 대결 치고. 대결. 그런 위치의 점점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무 감독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 다 끝났으니까. 전무 감독원의. 사범으로 한번.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출연. 지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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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공격. 연결. 공격. 4번. 어떠세요? 아니면 제가 지겠는데요? 애기나도 지을 거 같은데. 너무 잘하는데. 저 나이에. 바닥 현이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다음 과정을. 그냥 혼도 아니고 바닥 혼리면 게임 끝났다고요. 오늘 본과 토대로 축하한 기간이요. 저희 도장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문고 공도관에 하루 종일 들어가는데 도장이 잘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너무 부실어나시고 저희 관장님이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스타일로서 요런 걸 배워갔으니 아껴가지고 크게 한 번 번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도관 창사고를 구독을 하고 첫 번째 촬영 부탁해서 보고 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동네 사모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전문고관 하루 종일 되셨는데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용현 감독원도 잘 될 것 같아요. 또 저희 전문고관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됐으면 스타일로 하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고관에서 하루 종일 촬영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나중에 한 번 서버 보고 배우러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콘텐츠 원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환 감독원 청사고 종목 감독원 이우석 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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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